나 요즘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? 기억이 사라지고 헛것도 보이고 성격도 좀 달라진 것 같아 대박 사건 냄새 진동하는데 여긴 만화 속 세상이야 오남주, 이고와 백경애, 진시채까지 합해서 쓰리고 에이프와 나한테 이런 게 좀 처음인데 아 장난 아니라고요 나한테 준 설정값 진짜 별로야 너는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어떻길래?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걸? 나는 나야 은다노 내가 진짜야